고용노동부가 정한 초과 근무 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에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팔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위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만 52세의 나이에 숨졌습니다. 유족은 A씨가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서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위비를 청구했습니다.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.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했습니다. 음악 5 감사합니다.